고맙습니다. 미안해, 도빈 씨. 나중에 통화해요? 급한 일이 있나보네. 오랜만에 찜질방 오니까 좋다. 그리움팀 회의 때는 자주 왔었잖아요. 마라톤 회의할 때. 맞아. 그때가 좋았는데. 좋다.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선배? 응. 행사하나 본데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께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몸에 좋은 마늘집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그건 됐고. 이왕 올라간 김에 노래 한 곡이나 해보시오. 네? 노래요? 제가. 아니, 저도요. 아니, 저도요. 저한테는. 아니, 저도. 네, 혹시. 무슨 예산이 없는 게 왜 그런지? 나의 이름은. 이거 왜 그런지? 도빈 씨. 우리 마순장이 아가씨. 행사비 많이 받았나 보네.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언제 노래방 가서 노래대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오나마나 내가 이길걸요?